어? 왜 손이 차가워지는데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어? 여기 다녀와요. 다녀와요. 아..그러면 얘도 퍽퍽해서 뿌려갖고 퍽퍽해 놓는구나 퍽퍽하죠 근데 이거 들고 다니면 까댕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퍼티에다가 도색해가지고 아예 비슷하게 조연해 버리던데 원래 구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예 퍼티에다가 퍽퍽이 빈다니까? 응응 퍽퍽 좀 하면 돼요 이거? 근데 이게 쉽게 안되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내면서 퍽퍽 이거 어때요? 다음을 꺼